전남에서 비브리어 폐혈증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 사망한 40대 2명이 비브리어 폐혈증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어폐류를 날것으로 섭취한 뒤 호흡곤란과 부종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보건당국은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치명률이 50%에 달한다며 어폐류를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에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